2학기 때 남아있는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단 구미중하고 도성중은 5,6과 시험쳤죠. 7,8과 뭐 할건지 간단하게 보면 일단 7과 구미중 도성중은 알고있음 표현하기 입니다. I've heard you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그래서 I've heard 가 가장 중요한 표현. 현재 완료시제로서 난 들어본 경험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배웠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다. I've heard about it. I've heard about it. I've heard that. 완벽한 문장 집어넣어서 누가 뭐뭐한다라는 것을 들어본적이 있다. 이렇게 알고있음 표현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상기시켜주기는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거구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그거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Don't forget to do라던지 remember to do라는거. 근데 이게 다른 학교 교과서에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게 make sure로 당부할 수도 있습니다. 당부할 때. 여기에 이쪽 보세요. Don't forget to take a bottle of water가 물 한 병 챙겨가는거 잊지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물 한 병 챙겨가는거 잊지마라 이 표현을. 여기 선조종 교과서에서 make sure you take a bottle of water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당부할 때 make sure 완벽한 문장 할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을 그러면 make sure you take some medicine 이 당부하는 표현인데요. 이거를 don't forget to do로 바꾸면 don't forget to take some medicine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약먹는거 잊지마 don't forget to take some medicine 이것도 거꾸로 바꾸면 make sure you take a bottle of water 이런식으로 당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be sure to do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be sure to do. be sure to take a bottle of water. be sure to do. make sure that 완벽한 문장. make sure that you take. 이런식으로 don't forget to. remember to do. 이런거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칠과 문법 두가지는. 투부정사의 부사제공법으로서 의도입니다. 그럼 이미 배운거죠. 됐습니까? add some bleach. 뭐해라. bleach를 넣어라. 왜요? in order to keep the water clear. 물을 클리어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n order to do에 대해서 배우구요. 그 다음에 5형식 중에서 사역동사입니다. make have let. help.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let me put. 내가 넣게 해줘. 이 뜻입니다. let me put. 그러면 이게 let이 명령문이니까 동사원형으로. 되게 걸거치네. 뭐가 튀어나오는거. 그래서 여기에 이미 배웠던 문법이고. let me to put. 하면 안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let me put. 이렇게 씁니다. let me put. 내가 넣게 해주세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동사의. 동사의 형태가. to put도 안되고. putting도 안되고. put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5형식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7과 8과의 문법이. 계속해서 제일 많은게. 5형식. 5형식. 5형식이에요. 5형식 3종 세트가 나옵니다. 먼저 나온건.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의.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목적격 부호라고 했구요. 목적. 목적격 부호가 동사원형이 해야된다는거 했구요. 팔과 문법도 바로 얘기하면. 팔과 문법은. 5형식 중에. 지각동사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아직 안배웠겠지만. 팔과. 아직 안배웠죠. 본문에 보면. 이제 뭐. 그. 개들이. 뭐. 그. 어떤 동네에. 뭐. 병이 창궐해가지고. 약을 구해야되는데. 멀리 다른 도시에 있어갖고. 거기까지. 이제 뭐. 개설매로 릴레이를 통해서. 여러명이. 스물한명. 스물한 팀이. 릴레이로. 넌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이런식으로 쭉 가가지고. 약을 구해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뭐. 그. 개설매를 몰던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굿나루고. 굿나루가 데리고 있던 개가. 발토거든요. 어쨌든. 굿나루가. 봤는데. 뭘 봤냐면. 더 리버 아이스가. 뭐하고 있는걸 봤냐면. 깨지고 있는. 강의 얼음을 보았다. 이 표현. 그니까. 여기에. 이번에는. 아까는. Let a do였죠. make a do. have a do. 이런식으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원형으로 한다는데. O형식동사에서. 지각동사는. 이런식으로. 뭐뭐하고 있는 중인. 뭐를 봤다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형태가. 오. 도 된다. 크랙도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뭐는 안된다. to. 크랙은 안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뭐뭐하. 음음음. 보았다다거나. 또는. 뭐뭐하고 있는. 뭐를 봤다라든지. 그리고. 이 ing가. 동명사니. 현재 문사니. 이런거. 만약에 물어본다면. 얘는. 동명사로 해석을 해서. 깨지는 것을 보았다. 해도 되지만. 얘는. 반드시. 현재 문사라는거.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던 것들이. 8권에 나오구요.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의. 일반적인 동사. 그러니까. 원트에이투두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트에이투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2학년때. 지금. 2학기때. 오형식이. 뭐. 이쪽 학교도 마찬가지고. 오형식이. 주로 쭉 나오거든요. 오형식이. 잠깐 정리해보면. 1. 2. 3. 이 있고. 있었고. 3-A가 있었고. 3-B가 있었고. 3-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 A.B. 목적역부호가. 명사인 경우. 그 다음에. Make.A. 어떤. 목적역부호가.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원트. A to do 3은 전부 다 목적역 보호가 동사인 경우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동사들은 원트 A to do 하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 make have let은 동사원형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 C A to 또는 C A doing의 형태 이런 것들 한다라는 것 쭉 했던 것 그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동사가 사형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원트처럼 원트 A to do 하는 겁니다 이번엔 동사의 형태가 이런식으로 to do가 되든가 굿나라가 발투에게 계속하라고 말했다 이런거 할 때 5형식의 얘기고 그 다음에 뭐 팔과 대화파트에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I am interested in doing 해서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서와서 노하는 역사책 읽는 것에 관심있다 관심표현하는거 What 이래 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빈도 묻기 How often do you clean 해서 팩트체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재 시제고 빈도니까 How often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크게 없죠 두가니까 근데 니네 학교는 5 6 7 8이죠 그래서 뭐 다 했던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What's wrong I have a headache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Do you have any problem Is there anything wrong Is there something wrong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상 그 다음에 Make sure you take Make sure that이 생략됐기 때문에 여기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구요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Be sure to do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했던 거죠 그래서 뭐 네가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거북목 증후군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생략할 수 있니 Death로 바꿨을 수 있니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오영식 나오고 했던 내용 그 다음에 뭐 유과는 계획 말하기 계획 중이다 약속 정하기 What time and where should we meet 만나야 될까 오영식 지각동사 아까 얘기했던 거 Death로스가 saw 했다 뭐하고 있는 새를 날고 있는 새를 오영식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saw that 꿈은 배웠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라고 해석하는데 Icarus was so excited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Icarus가 아버지의 warning 경고를 깜빡했습니다 라는 거 이걸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Because를 쓸 수도 있고 So를 쓸 수도 있고 뭐 To to 영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했었던 거 그럼 7과는 알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자 근데 알고 있는지 묻는데 여기에서 대화 파트에서 무슨 시제로 묻고 있냐면 과거 시제로 묻고 있습니다 너는 들었었냐 Did you hear about the new musical? Did you hear that?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과의 문법이 현재 완료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뭐를 써도 되겠다 Have you heard about? 을 써도 알고 있는지 묻고 답할 수 있겠죠 들어본 경험 있니? 해도 되니까 오케이 다른 합격을 할 거라고 잠이 오죠 오케이 궁금증 표현하기 I'm curious about I am interested in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다라는 거 현재 완료했는 문법 가주어 진주어 했는 문법 어렵습니다 지구에서 걷는 것은 그 다음에 뭐 Is it okay to sit here? 여기 앉는 것이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문법 가주어 진주어를 7과에서 배우고 8과에서는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이거 가주어 진주어죠 여기 앉는 거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금지하기 뭐 Is not allowed 이거 수동태 배웠기 때문에 대화 파트에 나온 거에요 수동태라는 문법 배웠죠 allow의 뜻은 허락하다인데 B 플러스 PP의 형태로 됐으니까 허락받지야못한다 라는 표현으로 해서 금지하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배운 문법이 딱 하나 있는데 간접의문문이라는 거 니네 학교는 먼저 나오네요 대내 학교 교과서는 3학년 때 간접의문문 다루는데 니네는 2학년 때 다루고요 간접의문문은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그쵸 그래서 tell me 뭐 can you? 할까 can you tell me how to go there 이런 거 배웠죠 그쵸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어떻게 거기에 가는지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웠었냐면 how i can go there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배웠습니까? 네 직접 물으면 아 안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선생님 수업했는데 흐흐흫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문법의 제목이 뭐다? 간접의문 직접 내가 길 묻고 싶으면 뭐라고 직접 묻는다? how can i go there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간접의문문이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문법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고편 좀 해드렸고요 조동사 파트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풀이할게 좀 많죠 다음주 월요일부터 각 학교별 수업을 했으면 했는데 남아있는거 보니까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되는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동사의 의미 어쩌구저쩌구 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brother can jump really high 의 뜻이 뭐니까 나의 brother는 정말 높이 뛸 수가 있다니까 이 캐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쵸 마이그러면 바꿨으면 어떻게든 Is able to jump really high Is able to 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다 능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feed What You can feed what Animals Where At this Jew 너는 이 동물원에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 이번에 캐는 뭐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You can feed animals at this Jew 니까 뭐다 허락이죠 너는 해도 돼 라고 얘기하고죠 그 다음에 Can you show me the web 하고 있죠 Can you show me the web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리퀘스트 리퀘스트 이제 이런 단어도 슬슬 알아둬야죠 리퀘스트 허락은 퍼미션이라고 합니다 퍼미트가 허락하다 란 동사고요 퍼미트 허락하다 퍼미션 허락 능력은 어빌리티 라고 했었죠 이렇게 리퀘스트 하는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해주세요 오케이 4번 풀이 가도 되겠습니까 테드 테드는 픽스할 수 있다 무엇을 그 스크린을 테드는 화면을 수리할 수 있다니까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Is To 로 바꿔 쓸 수 있는 Abili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Could you land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누구에게 무엇을 Your 카메라를 그래서 얘는 요청이고 4종 세트죠 Can you land me? Could you land me? Will you land me? Would you land me? 됐습니까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an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를 확인하는 거였고요 확인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계속해서 You may play You may play What? Games How long? One hour 그렇죠 너는 1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 해도 돼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Permission 해주고 있죠 Permit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You can play Games for one hour 그래서 for one hou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는데 How long may I play Play online games How long can I play May I play 온라인 게임 얼마 동안 온라인 게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빈도를 묻고 싶으면 How open 시간의 길이나 어떤 물체의 길이를 묻고 싶으면 How long? 라고 물어보죠 오케이 그 다음 그니까 지금 B는 이 Can이 May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허락이다 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enny can make what Does How How 그렇죠 Jenny는 뭐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인형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건 능력이니까 Jenny Is able to make does with clothes 하면 되겠죠 Be able to 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럼 Make A with B Make A of B 똑같이 뭐로 B로 무엇을 A를 뭐한다 만든다 라는 표현인데 어떨 때 이걸 쓴다 했죠 그렇죠 물리적 변화할 때라 했죠 형태만 변화할 때 예를 들어서 나무로 책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브 뒤나 프롬 뒤에 뭐가 온다 재료가 온단 말이에요 재료 재료가 오는데 형태만 변화하는 물리적 변화할 때 오브를 쓰고 그렇다면 프롬은 화학적 변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 라든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을 윗으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재료를 전체사 윗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천으로 인형 만들 수 있다 능력을 ability 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I couldn't play the violin last year but I can now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last year 작년에는 바이올린 연주할 수 없었다 없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할 수가 있다 니까 couldn't는 언제 뭐를 얘기한다? 과거에 능력인데 무능력이 되는거죠 나는 과거에 연주할 수 없었다는 표현 똑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하다? but to play the violin last year but I can now 그쵸 I wasn't able to 로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에 I am not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된다 라는거 됐습니까? couldn't는 과거니까 과거에 무늬니까 I wasn't able to 얘는 과거 능력인데 낫 들어갔으니까 능력이 어쨌든 오케이 계속해서 칼지락이 누구는 where what 뭐 할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는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아니면 요청입니까? 허락 뭐 약간 애매해요 뭐 허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요 뭐 아니면 이건 문장 중간에 뭐 어떤 긴 문장 중간에 떼어 왔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네요 자 어쨌든 넌 보낼 수 있다? you can spend you can spend you can spend your vocation where? in 제주도 하면 되겠죠 you can spend your vocation in 제주도 됐습니까? 오케이 뭐 you are able to spend 라든지 아니면 you may spend 뭐 뭐가 될 수 있을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봐야 결정이 될 수 있네요 약간 애매합니다 얘는 뭐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허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이만 같이 칼로 두부 썰듯이 확실히 능력이다 확실히 허락이다 확실히 요청이다 확실히 가능성이다 뭐 좀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왠 어땠었지만 피곤했었지만 여기 벗으로 처리됐네요 그러나 누구는? 나는 나는 뭐 할 수가 없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 난 어제 피곤했어 I was tired last night but I couldn't sleep 안되겠죠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 Good sleep last night 이 생략됐구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뭘까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I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Wasn't able to sleep 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능력인데 낮 들어갔죠 I Wasn't able to sleep 잘 수가 없었어 요청도 아니구요 허락도 아니죠 당연히 뭐 허락받아야 잡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청이네요 요청 얘는 뭐 뻔하게 벌써 요청의 느낌이 납니다 누구는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라디오 좀 꺼줄 수 있겠니? 라고 친한 사이 같아요 공손하게 요청했어요 공손하게 그쵸 그래서 could you turn off the radio 하면 되겠죠 could you turn off the radio the radio 안만 길어봤자 이면 어디 들어가야 된다 could you turn it up 됐습니다 turn off가 이어 동사니까 목적어가 it일 때는 사이에 낀 가야되고 radio일 때는 turn the radio off도 되고 turn off the radio도 된다 그래서 얘는 4종 세트 can you could you would you could you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요청 4종 세트 okay 민호는 중국어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가능성 허락 요청 능력 중에 뭡니까 능력이죠 좀 길게 이 문장을 표현하면 민호 is able to speak Chinese 여기서 배운 대로 하면 민호 can speak Chinese 안되겠죠 민호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can speak 민호 is able to speak Chinese 민호 is able to speak Chinese can speak Chinese 얘는 그래서 능력에 해당된다 be able to okay 그래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너의 공책을 누구한테 나에게 뭐 해줄 수 있겠니 빌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친한 사이에 요청해 볼까요 그래서 시작 can you lend me your notebook 하면 되겠죠 can you lend me your notebook 그래서 요청이기 때문에 4종 세트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됐습니까 네 오케이 바로 우는 뭐 뜻이었더라 빌리다 다 라니깐요 갖고 있는 놈이 랜드하구요 없는 놈은 바로우 한다 했습니다 빌리다 빌려주다 구분하시구요 랜드A,B하면 4형식으로서 A에게 B를 빌려주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 4형식 수요동사였습니다 랜드는 바로우는 그냥 3형식 동사밖에 안되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윌에 대한 얘기 윌에 대한 얘기 윌에 대해서는 뭐 미래사실이니 뭐 아니면 의지니 그 다음에 can 할 때 나왔던 해줄래 4종 세트에 있었던 will you help me 이런 것들 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she will go shopping this Saturday 그래서 얘는 뭐 어떤 느낌입니까 미래의 사실 미래의 사실 음 의지 뭐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미래시절 이게 뭐 문장중간에 왔기 때문에 의지인지 뭔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계획되었다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she is going to go shopping this Saturday 라고 확실하게 얘기했죠 she is planning to go shopping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will이라서 뭐 계획적인 느낌은 안들구요 어쨌든 뭐 미래시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 i will not visit the museum this time 그래서 나는 언제 이번에 무엇을 그 박물관을 모아진 않을 거다 방문하진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얘는 뭐로 뭐로 보입니까 의지 그렇죠 의지죠 이번엔 안 할거야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i will not visit the museum this time 아빠가 자꾸 절에 가자고 그러는데 아 이번에 안 갈거야 고집 피우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omorrow랑 did it rain이 어울릴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 will it rain tomorrow 그래서 얘는 뭡니까 뭐 체크 fact check니까 얘는 미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거죠 됐습니까 will i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까 그리고 얘는 또 뭐 가능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 내일 비가 내릴까 미래의 가능성 그래서 한 비율 확률 몇 프로쯤 될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60 60 이상 60 이상 좀 되는 느낌이죠 됐습니까 will it rain tomorrow 내일 비율 확률 한 60% 이상 좀 될까 이런 느낌이에요 내일 비가 내릴까 will을 썼을 때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고칩니다 will you invite your classmate 그래서 얘는 의지지 의지 너는 너의 반 친구들 뭐 할거니 초대할거니 됐습니까 나 걔들 초대할거야 will you invite your classmat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ill을 이용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 써라 자 I가 뭐했는데 what how with Andy 언제 today 내가 오늘 Andy랑 같이 점심 먹었다 이 말해줘 with whom did you have lunch today have you eat lunch today 누구랑 같이 점심 먹었니 그랬더니 자 내일도 같이 먹을거래요 그래서 I will eat lunch with him tomorrow too will will은 뭐 문제가 되게 쉽네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the students가 뭐했다 took a test 했다 언제 yesterday 뭐 take a test 은 통째로 시험 치다 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덩어리라고 물론 took이 동사고 a test 가 목적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어제 시험 쳤는데 오늘 또 다른 시험을 또 칠거래죠 그래서 시험의 연속이다 행복하겠네요 지효 didn't wear a clean shirt today 지효가 뭐하지 않았다 입지 않았다 무엇을 깨끗한 셔츠를 언제 오늘 지효는 오늘 깨끗한 셔츠를 안 입었어 알겠습니까 내일도 깨끗한 셔츠를 안 입을 거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he he will wear a clean one tomorrow 아 미안합니다 어 아니 자 여기에 문제는 either either 됐습니까 자 either에 대해서 전에 설명한 적 있는데 기억들 나십니까 네 오케이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얘기부터 시작했냐 either 설명할 때 이런 걸 썼죠 이렇게 대화 그래서 얘가 이릅니다 아임 이번엔 앵그리 그랬어 나 화났어 그랬어 그랬더니 비가 지도 화났대 그래서 뭐 I'm angry too 한다고 했죠 됐습니까 근데 또 다른 대화가 했죠 뭐라고 했냐 이번엔 I'm not angry 그랬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비도 지도 화가 안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I'm not angry too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 화났어 나 화났어 나도 화났어 나도 화났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둘 다 뜻이 뭐다 우리말해서 또한 역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라고 물어보냐면 여기다 이걸로 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 라는 뜻으로 two를 쓰지 못한다는 얘기를 정리하며 부정문에선 또한 역시라는 뜻으로 two가 아닌 뭘 써야 된다 either를 써야 된다 여기에 not이 난 또는 내 안에 not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땐 two를 못 쓴단 말입니다 다 알고 있었던 표정이네요 그쵸 별로 신기하지도 않다 다 알고 있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엔 not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일도 깨끗한 거 안 입을 거다 라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he he will 뭐 줄여서 want to wear a clean one either tomorrow eith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꼭 not이 있어야 됩니다 he won't wear a clean shirt tomorrow either 내일도 깨끗한 거 안 입을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either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근데 either 선생님 뭐 딴 얘기 한 거 같지 않나요 either에 대해서 딴 얘기도 한 거 같지 않아 보스 보스 그쵸 기억하시네요 보스 그 다음에 either 그 다음에 neither neither 됐습니까 이건 뭐 라며 설명했더라 둘 다 이 전부 다 한꺼번에 설명하는 이유는 얘들이 전부 two에 대한 얘기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캐치 이 윗 윗 육 육 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캐치 예를 들어 It was born in Gumi 이건 뭔 소리에요?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요 부모님 두 분 다 만약에 두 분 다 구미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느냐 일단 얘가 버스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변화있나요?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변화있나요? 이렇게 해야죠 되니까 이번엔 됐습니까? 그래서 이더러브나 이더러브나 이더나 니더는 주어자리에 사용되면 얘들은 못 취급한다 하지만 보스는 복수 취급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죠 그쵸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죠 그쵸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으면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추가적으로 해드렸구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할거다 이니까 만약에 뭐 어차피 여기 2 못씁니다 어차피 not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칼질하기 누구한테 누구한테 무엇을 약간의 샌드위치를 뭐해줄것이다 됐습니까? 이런걸 보고 뭐라그런다 의지라고 하죠 또는 뭐 이런걸 보고 offer to help from offer라고 합니다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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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다 제안하다 제공하다 됐습니까? 호의를 베풀다 오케이 offer 그래서 내가 만들어줄게 i will make 한다음에 여기에 어 to가있나 for가있나 over가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for 근데 for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말은 장문을 몇형식으로 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 make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올차례요 whom이 올차례죠 그래서 you some sandwich i'll make you some sandwiches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숭이 없어야죠 i'll make you some sandwiches i'll make you some sandwiches which is for you 할 수도 있죠 to you도 아니고 of you도 아니고 for you겠죠 make니까 사형식 삼형식 전환이라는 방법 기억하시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offer라고 했구요 그 다음에 칼지락이 누구는 나는 어찌 다시는 오케이 뭐하지 않을 거다 거짓말하지 않을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을 거다 하면 되겠죠 난 말 안 할 거야 i want to tell a lie again 하면 되겠죠 i want tell a lie again 이구요 그러면 이제 with의 다양한 의미 중에는 뭐다 의지죠 됐습니까 하지 않을 거야 할 거야 이런 것들 의지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의지라는 영어 명사가 뭐예요 의지가 will이죠 will will will이 명사로서 무슨 뜻이 있다 의지 됐습니까 또는 유언 이런 뜻도 있어요 that's my will 나의 의지야 that's my right 그건 내 권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그는 오케이 무엇을 너의 실제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해 주지 않을 거다 됐습니까 여기에 대신 해 주지 않을 거야 를 영어스럽게 너를 위해 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해 주지 않을 거다 he will not do your home art for you 하면 되겠죠 he will not do 안 할 거야 무엇을 your homework를 누구를 위해 for you를 위해 he will not do your homework he want to your homework for you 오케이 그럼 얘는 뭐다 얘도 의지죠 안 할 거다 됐습니까 또는 이런 걸 보고 stubbornness 라고 합니다 stubbornness 뭐지 됐습니까 오케이 더 이상 빵셔틀 안 할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he will not do you 만약에 이런 애가 있으면 얼른 학폭위에 신고해야죠 알겠습니까? 자꾸 동인어 조심해 좋습니까? 규현이 약간 의심되는데 여기서 친구한테 시키는거 아냐?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구는 그녀는 너는 누구한테 누구한테 어? 누구누구에게네 무엇을 알밤을 뭐해줄거니? 보여줄거니 자 여기 종리부터 먼저 해볼까요? 여러가지 종류중에서 얘는 뭐다? 요청이죠 됐습니까? 해주겠니? 해줄래? 4종 세트죠 자 그렇다면 형이 이제 할건데 뭐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겠어요 뭐 그 뭐냐 2 그렇죠 2가 있는지 없는지 봤죠 있어요 없어요 왜 2가 있는지 없는지 왜 보는지는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는데 구조가 show ab는 무슨 뜻이었는데 a에게 b를 보여주다 몇 형식 인데 얘를 3형식 전환할때는 show b to a 쓴다라는거죠 그러니까 2가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없으니까 몇 형식으로 작명하란 말이야? 4형식으로 하란 말이죠 넌 보여줄거니 will you show us her album 하면 되겠죠 will you show us her 앨범 문표 꼭 해야되겠죠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4종 세트 됐습니까? 참 그리고 여기에 워크북은 바로 뭐 시간 되는대로 쭉쭉 이어서 풀어버릴거에요 됐습니까? 나 했던 것들 위주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칼지락이 쭉 읽어봤죠? 누가 언제 나중에 누구한테 너에게 무엇을 누구에게 무엇을 누구에게 무엇을이 또 나왔네요 뭐할거다? 줄거다 오케이 그래서 길게 장문할까요? 짧게 장문할까요? 짧게 할거에요? 난 길게 하고싶은데 하하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수가 줄거다 부터 장문하면 되겠죠? 누가다 수 will give whom you what the gift when later 수 will give you the gift later 좀 길게 장문하면 어떻게 되겠다? 수 will give the gift to you later 수 will give the gift later 지금은 4형식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흠 계속해서 2번 문장 장문 나는 나의 아버지와 낚시하러 아 아참 이거 뭐 종류는 얘는 뭐 좀 문장 중간에 들고와서 뭐 명확하진 않은데 뭐 퓨처 팩트라든지 아니면 뭐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구요 뭐 추측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추측 중에서 조금 가능성이 높은거 됐습니까 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을 것 같으면 얘 대신에 못쓰는거에요 음 꾸드 음 메인 메이나 캔이나 쿠드 같은걸 쓰겠죠 됐습니까 뭐 뭐 할지도 모르겠어 이럴때는 이거보다 가능성이 더 떨어지면 might 쓴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줄 가능성이 70% 정도 되는 느낌 뭐 이거 수치로 정할 수 있는건 아니라 했어요 말하는 사람의 태도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줄거 같애 거의 줄거 줄게 뭐 거의 확실해 아마 줄걸 뭐 이런 느낌 위를 쓸 수 있다 크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지락이 누구는 오케이 누구와 함께 나의 아버지와 함께 뭐 하러 갈거다 낚시하러 갈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낚시 난 낚시하러 갈거야 I will go fishing 어떻게 With my With my dad 하든지 뭐 With my father 하든지 뭐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I will go fishing with my dad 정말 재미없겠죠 그쵸 됐습니까 나는 이제 물가에서 혼자 놀고 있어야 돼 그치 됐습니까 가봤습니까 아버지랑 같이 낚시 낚시 가본적 있다 낚시 낚시 한번도 안가봤습니까 네 초이 뭐 나는 가본적 없으니까 자꾸 저다보내마세요 가본적 없어? 기억이 없다 기억이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착하시네요 네 절에 가자라면 안그래요? 그 절에 한번 가보자 그 절 좋더라 막 이리서 박물관 겁나 가자 그리고 뭘 가르치려고 그치 네 안돼 얼마씩 와 얼마씩 와 그 다음 메이하고 마이트입니다 메이하고 마이트는 조동사 중에서도 좀 덜 지저분한 편입니다 그나마 흠 뭐가 지저분하단 말이죠 이 뜻 저 뜻 다 가지고 있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막 고민되는거 그쵸 네 근데 메이하고 마이트는 되게 깔끔해요 흠 허가 아니 허락 아니면 메이 같은 경우에 허락 아니면 추측이구요 마이트는 약한 추측 그쵸 약한 추측이고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한 고1 올라가기 전이나 그 다음에 뭐 중3 되면 이제 마이트도 좀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기원문 이러면서 메이 더 퀸 리브롱 메이 더 퀸 뭐 이런식으로 메이 더 퀸 리브롱 뭔소리겠어 메이 더 퀸 리브롱 그 여왕이 오래살기 그쵸 그리고 기원문 할때 메이가 기원문할때도 쓰인다 그니까 뭐 여왕이여 장수하소서 뭐 이런거 그니까 뭐 기원문 뭐 이런거 뭐 찌지부리한거 좀 남아있어요 지금 깔끔하게 그냥 배우구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서로 관계에 있는 것끼리 연결해라 그래서 여기에 WELL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굿 굿입니까? 아니요 헬시죠 헬시 I'm not feeling healthy 자 왜그러냐 WELL은 글쎄 WELL I don't know 이런거 있죠? 네 그쵸 그 다음에 I can play soccer well 잘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부사라 했구요 됐습니까? 형용사로서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건강한 건강한 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WELLBING WELLBING 이래죠 WELLBING 그니까 이게 지내는 것 이 뜻이거든요 있는 것이니까 지내는 것 어떤 있는 것 건강하게 지내는 것 건강하게 지내기 뜻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됐습니까? 네 그 외에도 WELL은 명사의 뜻도 있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명사로서는 무슨 뜻이라 했더라 명사 오물 명 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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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Х 구멍 읎 우물 정 우울 Gut 이케 에이 아azz뜨 맛있고 알kten Cho 단자로 뭐 이렇게 쓰죠 샵갓네꼬 그렇습니까? 오케이 우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수기 회사중에 무승무승웰 뭐 알트웰 뭐 이런 이름 붙여있는 애들 뭐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not feeling well의 뜻은 나는 몸상태가 좋지 않다 라는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 이어질 말은 뭐가 좋겠습니까? May I go home 조퇴해도 될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메인은 뭐다 추측이다 허락이다 허락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건 뭐 Can I go home 하나 남았는데 Could I go home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Could I go home? May I go home? Can I go home?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May I go home Let me go home 해도 되고 여러분들 이제 뭐 이거 Let me go home 해도 되는거죠 이거 됐습니까? Let me to go home 다 안된다 됐습니까? May I go home? Let me go home 허락받고 싶을 때 May I introduce myself 배웠잖아요 Let me introduce myself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m wears a swimsuit Tom이 수영복을 입는데죠?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In my go swimming In my go swimming Tom Is Wearing a swimsuit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Tom wears a swimsuit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Tom은 맨날 수영복만 있는 사람 같아 학교 갈 때도 수영복 됐습니까? 겨울에도 수영복 이런 사람인 느낌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Tom에 대한 팩트를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Tom이 수영복 입고 있어 He might go swimming 그래서 그래서 might는 뭐 might니까 뻔하게 뭡니까? 추측이죠 이건 맞습니까? Possibility 가능성 그 다음에 Don't you have a pen? No pen? 안 갖고 있니? You may use My My는 뭐 대신 왔습니까? 대신 왔죠 됐습니까? 자 Don't you have a pen에 대해서 비가 대답을 한다 칩시다 Don't you have a pen 이랬는데 팬이 없어 됐습니까? 팬이 없으면 뭐 I don't 해요? 여기에 No I don't 너 팬 없니? 그래 없어 이거 어디서 배운 적 있죠? 네 Don't you have a pen을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배웠어요? 부가의문문 부정의문문이라고 배웠죠 부가의문문은 부가의문문은 You Don't have a pen Do you? 이게 부가의문문이었습니다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마치 No가 Yes인 것처럼 해석될 때가 있다 이랬습니다 너 팬 안 갖고 있니? 그래 없어요 No I don't 아니요 있는데요 Yes I do Yes I pen? Have a pen Yes I do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여러분들 슬슬 잊었으니까 또 잊었을 때 됐으니까 다시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해석을 보고 둘 중 뭔지 다 일단 먼저 합시다 그는 학교에 결석했을지도 모른다는 둘 중에 둘 중에 뭐? 추측이구요 그 다음에 나중에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추측이구요 possibility 가능성이구요 제가 창문 열어도 될까요? 그 다음은 퍼미션이구요 그 다음에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possibility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는 학교에 결석했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비가 내릴지도 몰라 The News May Not Be True 됐습니까? 아이고 이 익스피링이 계속 틀리냐 그 다음에 제가 창문 열어도 될까요? May I Open The Window 그럼 May에다 밑줄 쳐 놓겠죠 May I Open The Window 그 다음에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The News May Not Be True The News May Not Be Tru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bsent 반대말은 뭐였어요? present present 그래서 be absent be absent be absent be absent from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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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absent from 그 다음에 be present at wo p go on from be absent from 은 be absent from from 은 miss 나 skip 스킵 이메일 미스쿨 이메일 스킵 스쿨 그 다음에 b 프레젠트 에슨 에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 꺼 그쵸 어텐드 어텐드 조심해야 될 건 얘가 누구 같다고 얘기한 적 있냐면 얘가 비집 같다 엔터 같다 메리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어텐드 앱 더 미팅이야 어텐더 미팅이야 됐습니까 여기 절대 절차 쓰면 안됩니다 어텐드의 뜻은 어디 어디에 출석하답니다 엔터 더 룸 비집 코리아 메리 미 하듯이 어텐더 미팅 타동사기 때문에 전시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들 이라고 합니다 엔터 비집 메리 어텐드 그리트 아텐드 g r e e t 그리트가 뭐였더라 뭐 그런거 있었죠 인사하다 으 그 이 He may be absent from school, He may skip school, 뭐이런거여 그 다음에 이제 May I open the window에 MayL 밑줄 꺼놨으니까 바꿨을 수 있는거 뭐였더라? Can I open? Could I open? 됐습니까?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해주겠니? 4종 세트 Will you? Could you? May I? Can I? Could I?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줄신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서 You may eat those cookies는 일단 허락인지 추측인지부터 먼저 쭉 하겠습니다 1번은 You may eat those cookies는 허락이죠 그 다음에 May I watch TV 나오는 허락이죠 permission And it might be at the park 나오는 Possibility 그 다음에 Santa may not like soccer는 Possibility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석하면 You may eat those cookies 너는 저 쿠키들을 먹어도 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 그거 아까 슬쩍 봤던 것 중에서 이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거 잠깐 얘기하면 You are allowed to eat those cookies로 바꿨어도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문법적으로는 뭡니까?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죠 allow의 뜻이 뭐하답니까? 허락하던데 수동태니까 허락받는다 라는 뜻이죠 Be allowed to do 뭐 뭐 해도 된다 Am I allowed to eat those cookies? Yes Yes You are allowed to eat those cookies 됐습니까? 오케이 May I watch TV now 제가 TV 봐도 될까요? Am I allowed to watch TV now? Let me watch TV now Is it okay? Is it okay? Is it okay? Is it okay? Is it okay if I watch TV now? Is it okay for me to watch TV now? 계속해서 허락받는 다양한 것들 곧 배우게 될 것들 말씀드려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ndy might be at the park now 는 Andy는 지금 공원에 있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It is possible that Andy is at the park now It is possible that 수로 바꿔 쓸 수 있구요 Senna may not like soccer 는 Senna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가능성이 있다 It is possible that Senna doesn't like socc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허락 허락이고 니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는 May I come in? 안되겠죠 물음표 안한 사람 셀프로 딱밤 눈 떼시구요 뭐 페이크야? 아시죠? Can I come in? 하고 또 Good I come in? 로 바꿔쓰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그 다음에 니가 틀렸을지도 모른데 맞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로 해볼까? 니가 틀렸을지도 모른데 You Might Be Wrong 됐습니까? You may be wrong 했구요 You may be wrong You might be wrong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Be를 꼭 써야한다는 겁니다 wrong이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You may wrong 이러면 절대로 안되구요 서술형 시험문제 Be를 우짜동동 쓰도록 만드는거 뭐 To be의 형태든 Being의 형태든 아니면 그냥 동사원형이 Be의 형태든 꼭 써야되는것들 자주 출제된다 했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서술형에서 알겠습니까? 왜냐면 니들이 Be를 잘 빼먹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ust하고 Have to 에 대한 얘기 알맞은거 골라라 설명 다 했죠? 예 예 예 그래서 Waste time 했듯이 뭐니까 시간을 남기하다 그럼 당연히 You Not Waste time 이구요 Must는 Must나시니까 뭐다? 금지 됐습니까? You must not waste time 그 다음에 뭐 너무 뻔한게 있네요 이번엔 뭐 We Go home before dark 우리는 뭐해야만 한다 집에 가야만 한다 언제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이제 It Will Be 를 넣을 수도 있겠죠 We have to go home before it will be dark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요? Before it will be dark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요?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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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to go home? 그렇죠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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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왜 의심 없이 적고 있습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언제 집에 가야되는데 언제까지 집에 가야되는데 어두워지기 전에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위를 넣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have you 할 뻔했죠 do you have to입니다 when do you have to go home 너희들 언제까지 집에 가야되 여기 있던 do가 나옵니다 이거는 현재 완료시제가 아니에요 have you known have you met have you heard 아니야 얘는 됐습니까 when do you have to go home 여기 있던 do를 너는 뭐 할 필요 없다 이런 건 don't have to 쓴다든지 don't have to 쓰는 그겁니다 그 다음 3번 we'll eat out today 우리가 오늘 외식할 거래죠 그러니까 you you don't have to cook 됐습니까 너는 요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don't have to 는 뭐였더라 you don't need to cook 하나 남았네요 you don't have to cook you don't need to cook 하나 뭐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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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need to cook you don't have to cook 할 필요 없다 3종 세트인데 여기서 조심하라고 했던 게 뭐였더라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이제 여기에 얘 대신에 쉬로 바뀌었다 됐습니까 이유가 아니고 그녀는 요리할 필요가 없어 뭐 쉬로 엄마 대신 왔어 맨날 뭐요 우리집에 아빠가 맨날 요리한다 치자 됐습니까 let's he 어쨌든 어쨌든 내가 지금 몇인칭으로 바꿔놨어 3인칭으로 바꿔놨죠 그러면 we will eat out today he doesn't have to cook he doesn't need to cook, he doesn't need to cook, he doesn't need to cook, he doesn't need to cook 됐습니까 여기에 s 붙이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얘 뭐다 조동사다 됐습니까 he needs not 안되요 he need not she need not cook이야 need not 이라는 조동사가 있다 했습니다 할 필요 없다 라는 용도로 쓰려고 만든 조동사 need not이다 그니까 여기에 don't need to doesn't need to 할 때 need는 동사야 됐습니까 근데 need not은 조동사 덩어리에요 여기 막 어디다가 s 쓰려고 용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 test model 난 내일 시험이 있는데 i have to study tonight 아이씨고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 must study tonight 해야만 한다니까 must have to 바꿨을 수 있는거죠 지금까지 must의 다양한 의미중에 must가 가진 무슨 뜻이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한번도 안나왔죠 됐습니까 금지나 해야만 한다 밖에 안나왔어요 have to는 해야만 한다 밖에 없고요 don't have to 되면 할 필요 없다 불필요였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b 의 1번 시작하자마자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럼 쌤은 화나게 틀림없다 angry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쌤 must be angry 그래서 이 must의 뜻이 뭐다 몸에 틀림없다 그러면 쌤은 화났을 리가 없다는 뭐였더라 이거는 쌤은 화를 내서는 안된답니다 이거 화났을 리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쌤은 화났을 리가 없다는 뭐였더라 다 까먹었네요 can't be angry 자 그래서 추측의 강도를 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추측들입니다 지금 쓰는 것들 쌤은 화난게 틀림없어 긍정적 100% 확신 추측 그러면 쌤 can't be angry는 부정적 100% 확신 추측 그래서 해석이 뭐뭐 했을 리가 없다고요 쌤 화났을지도 모르겠는데 화났을지도 모르겠는데 뭐라고 배웠어 쌤 쌤 may be angry may be angry 였죠 쌤 may be angry 쌤은 화났을 수도 있어 그럼 요거보다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면 to be angry 됐습니까 지금 썻는 것들 전부 다 뭐할 때 쓰는 것들 추측할 때 쓰는 것들 쌤은 화난게 틀림없어 쌤 must be angry 쌤 may be angry 화났을지도 모르겠는데 쌤 might be angry 화났을지도 모르겠는데 쌤 can't be angry 화났을 니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집 아 뭐 비에 있는 1,2,3,4 칼집부터 하겠습니다 누군? 언제? 누구한테? 뭐하면 안 돼? 오케이 냄새가 여러가지 의미 중에서 뭐죠? 금지죠 이건 됐습니까 얘는 확신 추측이구요 긍정적 뭐 좀 말이 깁니다 긍정적 확신 추측 글 해석은 뭐뭐 입에 틀림없답니다 그냥 그 다음에 계속 3번 누구는 뭐할 필요없다 설거지 할 필요없다 얘는 뭐 불필요 니까 몇종 세트 3종 세트겠죠 뭐 세문 설거지 할 필요없어 불빌어 3종 세트 여러분들 뭐 저기 노고단 올라가 걸어서 올라갔다 왔어요? 흐흐흐흫 어? 뭐 천왕몽 뭐 종주하고 왔습니까? 애들이 희마리가 없어 한 명씩 시켜야지 되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진짜로 시키면 쟤는 이제 왕따 되겠죠 야 또 왜그랬어 그렇습니까? 예 라고 한 사람만 시킬까요 그러면? 네 흐흐흐흐흐흫 스읍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넌 내가 일할때 전화하면 안된다 그럼 넌 전화하면 안돼 You must not call me 까지 가면 되겠죠 You must not call me 언제? At work 됐습니까? 그래서 미는 미인데 여기에다가 요게 이제 끊어 이렇게 해보면 요런 뜻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 뭐가 생겼될께 네 그럼 여기 뭐가 생겼될께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요렇게 묶어서 뭐 할거거든요 뭐 할거 같아요 저도 된단 말이에요 You must not call me at work 됐습니까? Must not의 추격형은 뭐다? Must not 됐습니까? 이런 추격형도 있습니다 이거 뭐지? 됐습니까? 근데 이거 뭐지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됐습니까? 조종사 중에서 추격형이 안되는게 딱 한놈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not하고 추격 안되는게? 네 그 메인 아이구야 메인 not은 추격형이 안되죠 유기라에게 딴 애는 다 돼요 됐습니까? might not은 뭐가 될거 같애 might not은 might not migh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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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not 그렇습니까? mustn't 그렇습니까? 네 그런거 또 있다라는 것도 알아보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종 세트할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 보이는대로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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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to wash the dishes 그렇습니까 저는 to have to wash the dishes 하면 될거 같구요 자 그럼 3종 세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건 doesn't wash the dishes 그 다음에 요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요까지 가야죠 내가 지금 쓸건 뭐기 때문에? 조동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need not wash the dishes 됐습니까? 절대로 이런짓 하지 말아라 네 눈알씨 조동사라 그랬어요 뭐 탐이 수영할 수 있다고 해서 탐캔즈스윰 이런거 안하잖아요 됐습니까? 똑같은 규칙입니다 네 not do야 네 not do 할 필요없다 네 not do 할 필요없어 네 not do 할 필요없어 됐습니까? 네 not do 됐습니까? 네 네 not do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지가 해놓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번에 통했다 그들은 승자를 결정해야만 한다 they have to decide the winner 하면 되겠죠 decide the winner 이전과의 decide에 대해서 하도 얘기하니까 어떤 애들은 가끔씩 이러는 애들도 있습니다 제발 됐습니까? 제발 됐습니까? 그건 동사가 올 때 목적으로 올 때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they have to decide the winner 봤다니까 그러네요 진짜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얘는 이제 해부투는 머스트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붙였어 이렇게 붙였어 그러면 앞에 어디를 뜯어고쳐야 되죠? 해부를 헤드로 그렇죠 그들은 지난 시즌에 우승자를 결정해야만 했었다죠 이건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라스트 시즌 만나서 해부가 헤드로 바뀌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시제의 일치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머스트는 돼요? 안돼요? 안돼요 오케이 그래서 머스트의 과거형 뭐로 바꿨으면 돼요? 안돼요 없죠 됐습니까? 머스트만 과거형이 없죠 can은 good will은 would 뭐 메인 물론 과거로 쓰이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형태상 과거가 있다 했습니다 이런 거 와서는 안된다 이렇게 써야만 한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구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해석하라네요 we must find or tell 머스트는 뭐 강한 추측이 긍정적 추측이야 의무야 의무죠 그 다음에 you must not feed the animals 머스트는 낫이니까 금지구요 그 다음에 she doesn't have to apologize to Tony Apologize의 뜻은 사과하다 그럼 얘의 명사형은 뭐예요? Apologize 데이션 허w 아폴로지 어폴로지 어폴로지 네 사과 を achew aconteceu 응 ago 점심차려 됐습니까? 오케이 어플로지 사과 어플로지 아이즈 사과하다 물론 뭐 어플로지 제이셔 뭐 이런 시도는 좋았습니다 그쵸 티아이온 붙이면 명사되는 경우 많죠 커뮤니케이트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처럼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했고 해석은 We must find hotel 우리는 그 호텔을 찾아야만 한다 You must not feed the animals 너는 그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 She doesn't have to apologize to Tony 그녀는 추가할 필요가 없다 Doesn't need to apologize She need not apologize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지라기 누구는 언제 뭐한다 떠나야만 한다 그래서 얘는 의무죠 네 그럼 답이 몇 개 여기서 배운 걸로 두 개 두 개가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좌는 어떤 게 틀림없다 아픈 게 틀림없다 그래서 얘는 긍정적 확신의 추측 길죠 틀림없다죠 그래서 답은 몇 개 두 개 답은 한 개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이 배우 여러분들이 배운 이 포커스에서 내용으로는 하나밖에 없죠 물론 다른 표현 가능합니다만 여기에 배운 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떠나야만 한다 를 길게 할까 짧게 할까 짧게 아따 짧고 좋은다 We must live now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선택지는 We have to live now 됐습니까 We have to live now We must live now 지금 아이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써갔네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ohn은 아픈게 틀림없다는 John must be sick 또 B 쓰는 거 또 내놨죠 됐습니까 조동사 뒤엔 동사의 원형 참고로 얘랑 같은 표현은 It's It's certain that John is sick 하고 같다 됐습니까 이 That을 보고 뭐한 That이라 그러게요 It's certain 건만드는 That 이네요 그럼 It's 뭐하는 이 시계에요 가 가 주워 됐습니까 이건 건만드는 That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략할 수 없죠 왜요 자 건만드는 That 은 무슨 Or 사용될 때 생략이 가능하냐 아 아 됐습니까 목적으로 내가 계속 얘기했어 됐어 됐을 생략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몇 개 배웠어요 목적격한 개대병사 됐을 생략할 수 있다 건만드는 That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이 그때마다 건만드는 That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왜요 내가 건만드는 That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아 건만드는 That 이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했어 하지만 아무도 하지만 아무도 안 듣죠 그쵸 건만드는 That 생략할 수 있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건만드는 That 인데 목적어가 아니고 얘는 뭐야 주어잖아요 주어 됐습니까 네 그럼 certain의 뜻이 뭘 것 같아요 확실한 그쵸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가주어 진주어의 구문엔 진주어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일 때가 있고 이처럼 대처럼 완벽한 문장일 때도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런 것들 뭐 뭐임에 틀림없다도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냥 뭐 예방접종으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대화파트에 확신표현하기 뭐 이러면서 배울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설명을 할 부분으로 등장했네요 슈드하고 헤드베러입니다 그렇죠 자 슈드는 주로 뭐할때 쓴다라고 배웠냐 충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석이 뭐랑 비슷해서 머스트하고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뭐뭐해야만한다 이거 나오면 아 이거 슈드 써야되라 머스트 써야되라 맨날 고민하죠 뭐 그게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머스트야 이건 슈드야 는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느낌상 이 행동은 어떤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가지고 말할때 보통 슈드를 사용합니다 머스트는 그에 비해서 좀 더 법적인 의무를 해야난다라든지 어떤 일을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아는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일 때 머스트를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머스트는 obligation이라고 하고요 슈드는 mandatory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슈드에 대해서는 주로 충고할 때 됐습니까 뭐 내가 어떻게 충고를 요청할 때도 쓰죠 네 전에 이제 뭐 충고 요청하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면서 뭔 얘기했냐면은 상대방한테 충고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내가 우쩌 우쩌 쓸까 이런 얘기 많이 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면 되나 뭐 기억하시나요 뭐 기억하시나요 왓슈드아이 두 그러면서 뭐 조심해라 그랬냐면 절대로 하우슈드아이 두 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왓슈드아이 두 그리고 왜 왓을 써야됐냐 라고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엄마의 뭐 반지를 뭐 몰래 끼고 나갔다 잃어버렸어 친구 뭐 친구한테 왓슈드아이 두 이렇게 물어보는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친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 하면 이런 충고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I think that you should tell her the trut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거 뭐하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1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됐습니까 그래서 what should I do 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은 어떻게지만 절대로 하우스면 안된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뭔가 충고할 때 should를 쓰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헤드베러에 대한 얘기 자 헤드베러는 need not 하고 같습니다 need not 그 말은 자 일단 먼저 하면 헤드를 보고 애들이 착각하는 애들 얘가 뭔가 과거랑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거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have better 뭐 has better 이런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항상 had better 형태로 쓰이고요 그니까 조동사기 때문에 had better 반드시 뒤에 동사의 원형 그니까 여기 뒤에도 자꾸 to do 넣어놓고 맞냐 틀려냐 자꾸 물어봐요 절대로 안 돼요 had better do had better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조동사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had better의 의미부터 먼저 얘기하면 had better는 의미가 하는 편이 더 낫다 라고 해석하기로 해요 됐습니까 그니까 뭐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should랑 비슷하게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뭐 이 had better가 내가 설명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어떤 의미로써 문법적 해석은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라고 해석하기로 합시다 됐습니까 네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뭐뭐 안하는 편이 더 낫다 는 어떻게 표현하겠다 어 여기다가 지금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had better had better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러면 had better not do 하면 된단 말입니다 안하는 편이 낫다 안하는 편이 더 낫다 라는 표현은 had better not 동사원형 그래서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하는 편이 낫다 had better do 안하는 편이 낫다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not do 형태를 조심해라 제발 to do 쓰지 마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충고 중에서도 어떤 느낌의 충고다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생길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협박성 충고라 했습니다 협박성 충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윗사람에게 부모님한테 you had better be quiet I am studying now 아우 어 조용하는게 좋을텐데 나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 엄마 아빠한테 엄마가 밖에서 드라마 보면서 하하하하 호호 you had better not make noise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됐습니까 아 됩니까 야 조용히 안해 너 아 뭐 어쨌든 상대방이 충고할 때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일단 뭐 슛은 도덕적 의무라는게 당연한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렇습니까 뭐 도덕적 의무를 뭐 표현하는 예문같은거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면 뭐 한국사람들 도덕적 의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서로 만났을때는 인사해야 된다 그쵸? 뭐 집안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 뭐 이런것도 있잖아요 당연한거 아니야? 집에 막 신발 신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벌금 10만원 이럽니까? 아니요 그쵸 마스크 쓸 때 코를 내놓으면 안된다 이런건 법적 의무죠 벌금 얼마? 10만원 이런건 머스트죠 머스트 나수로 해야되는 내용이죠 그니까 뭐 부모님께 효도 해야된다 뭐 이런거 그니까 뭐 이런게 도덕적 의무란 말이에요 그니까 뭐 또 충고를 할 때 쓰면 자 이제 처음 나오는 얘기가 나오네요 어트2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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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도 조동사 덩어리입니다 근데 투가 있기 때문에 어트도의 형태로 쓰입니다 어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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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트2에 낫을 넣을 때는 이게 투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어트 투 낫이 돼야 되는게 원래 원칙이죠 어트도 근데 선생님이 투두에 낫 넣으면 뭐 된다고 그랬더라 투두에 낫 넣으면 투두에 낫 넣으면 나투두라 했습니다 나투두 그래서 여기다 낫 넣으면 오토 나투로 옻 나투로 옻 나투로 옻 나투로 옻 나투로 옻 나투로 해서는 안된다 곳에 어트 투 에 낫을 넣을 때는 원래는 뭐 여기에 이게 조동사 라 했으니까 원래는 여기인데 근데 나투두라는 표현이 나투두 not 나투두 not 나투메이크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트 낫을 넣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된다 해소 안된다 란 표현할 때 슈 드낫 대신에 어트 나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슈 든두 오토 나투로 에 대한 설명이죠 어트 나투로 슈 든두는 금지의 표현이다 됐습니까? 도덕적 금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낫이 있는 것만 522로 안해놨네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만 한다 도서관에서 막 떠들었더니 경찰이 와서 잡아가진 않죠 대신 엄청나게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You should be quiet 그 다음에 뭐 비 있는거 quiet 형용사니까 비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사를 만들어 줘야 쓸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You ought to be take some rest 넌 좀 쉬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You ought to take some rest You ought to be quiet Ought to be quiet 그 다음에 You ought not to take pictures in this museum이죠 You ought not to take 여기 지금 ought shouldn't to 밖에 설명이 없는데 여기 마찬가지 Ought to를 쓰고 싶으면 Ought to not to take pictures You ought not to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Should에 대한 설명이 불완전한게 뭐가 있냐면은 묻는건 왜 안하고 있지? 그쵸? 내가 도서관에서 조용해야만 합니까 내가 도서관에서 조용해야만 합니까 는 Should I be quiet in the library 그쵸? 마찬가지로 이것도 Should I take some rest 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걸 Ought to를 썼을땐 어떻게 되느냐 조금 특이하니까 뭐 쓰려고 하겠죠 선생님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Should I be quiet 제가 조용해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을 Ought to로 쓰면 어떻게 되냐며 Ought to be quiet Ought to be quiet Ought to be quiet 됐습니까? Ought하고 To가 또 분리되고 있죠 왜냐하면 To do를 만들고있자 지금 To do 그쵸 To do 붙여있는거 애들이 입에 있겠죠 To go 됐습니까? 제가 가야되요 Ought to go Ought to go 됐습니까? Ought to Ought to Ought to 약간 뭐 필리필리 베트남말 같네 됐습니까? 내가 조용해야되요 Ought to be quiet 됐습니까? You ought to Submit your homework by today You know? 근데 왜 카톡이 아직도 없냔 말이지 카카오페이만 와있네 어? 어? 디질래? 너 카톡 보내야될거 아냐 어쨌든 내가 시 어? 수업에서 카톡 보내라 해? 안해? 근데 개기냐? 어? You should라고 내가 충고할거 같애 You had better라고 충고할거 같애 You had better had better라고 충고하겠죠 쉭 크 크 크 오케이 뭐 그런그러나 말거나 모르겠죠 넌 지껴라 난 모르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헤르베더도 충고인데 약간 협박성이라 했고 그래서 하는 편이 낫게는 해를 베르 벌써 몇시이다 여섯시다 유 had better 허리업 여러분들 아침에 많이 듣는 얘기죠 뭐 6오클럭은 아니지만 보통 몇 시면 이제 깨우십니까? 7시 40분 40분이다 학교 코앞이니까 그쵸 그쵸 학교까지 걸어갔네요 몇분? 3분 2분 와우 열패 걸리네요 학교까지 걸어갔네요 몇분? 7분? 10분 늦어도 10분인가요? 8분? 10분? 뭐 포복해서 가냐? 오케이 나도 니네 학교 나왔잖아 그쵸 나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50분 그때 당시에 구미에 갈 수 있는 중학교가 두개밖에 없었거든 하하하하하 금오중이나 구미중 아니에요 네 금오중이나 구미중 원래 금오중 가야되는데 금오중에 교실이 없어가지고 야 니네 나 구미중 가!! 막 이래가지고 50분씩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이제 뭐하는 버릇이 생겼냐 친구들이랑 놀았겠죠 뭐 설마 공부했겠어요? 뭐 거기서 뭐 단어적 펼쳐갖고 뭐 단어 암기하고 뭐 이랬겠어요? 수학 문제는 못 풀겠고 단어 암기하고 그랬겠어요? 그랬죠 그래도 여기가 아니라 50버스 타고 가는데? 이어폰이 필수되어 이어폰 거기 어딨어 되게 옛날에 덤전고무신 몰라요? 불렁새 굴려 불렁새 굴려봤어? 아니 그렇죠 체험하는 데 이런데 갖고 옛날에 엄마 아빠는 이러고 놀았어 이게 뭔 재미야 힘들어 빨리 웃어 오케이 자 헤드베러 다시한번 얘기하면 여기 절대로 이런거 집어넣지 마세요 헤드베러 둡니다 헤드베러 not waste your money 돈 낭비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라고 충고하고 있구요 흠흠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헤드베러의 추약은 you do better 이렇게 쓰입니다 you do better 오케이 would better should better 이런식으로 근데 이 점찍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should i should i would i would 이건 뭐의 줄임말이다 이거는 i would 의 줄임말이란거 i would like 는 뭐하고 같았더라? 그쵸 i want 그쵸 하고 같았죠 would 이상했었네 w o u l e 됐습니까? you do better 는 you had better 구요 you would like 는 you would like 해주리말이란 것도 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 뭐 이런거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 중1이 아니니까 안 물어볼게요 그렇습니까? 대신 수업할때 내가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은 하세요 네 오케이 뭐 해보는가 별 차이 없네 오케이 그 다음에 트래픽 루즈가 뭘 것 같아 왜 이렇게 아 어 어 두 나트 나오네 어 해를 해도 되잖아 됐습니까? 뭘 넣을 수 있는지 조용히 하시구요 너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는 편이 낫겠다 아까 했던 거 나오네요 뭐 오빠 반지 잃어버려서 어떡하지? 진실을 말하는 편이다 I think that you 뭐 이러면서 우리는 박물관에서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된다 너는 니 가방을 그곳에 놓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너는 니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에? 뭘 덧붙일까면 계속 마시면 됐습니까? walter 커피 아 인정 안 되겠는데요 큰일 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없고 아 안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충고를 할 건지 Metro 됐습니까? 됐습니까? 지금 방금 내 말 안 들면 너 큰일 낫다고 이야기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우드가 왜 윌에 안들어가 있냐 입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왜 우드가 윌이랑 같이 설명 안했는지에 대해서 자 이어 스튜은 어디서 본 적 있어요? 그쵸? 내가 번호를 몇 개 썼더라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개였던 것 같죠? 그쵸?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 뭐 아무 예문이나 얘기해 봐 I use my computer 왜? 그런 것도 했어요? 아니 안했어요 오 가보자 I use my computer to do my homework 뭐 이런거 얘기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I use my computer to do my homework 하고 똑같은 말을 마이 컴퓨터로 시작하면? my computer is used to my homework I use my computer to do my homework by me 는 쓸데없이 얘기할 필요 없겠죠? 당연히 나에 의해서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얘기하긴 했죠? 그니까 이거는 얘기 안했지 위에 건 안했지만 이거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수동태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뭐를 나타낸 투 부정서다? 의도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똑같아요 똑같이 뭐라고 부릅니다? Why do you use your computer? Why is your computer us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무 예문이나 해볼까? 여기서 벌써 기억이 안납니까? 아니요 I am you to it I am you to it 이건 뭔 소리였더라? 나는 뭔 소리에 익숙해져있다 익숙해져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영어로 이렇게 쓰는거 In your diary In English 이런거 했죠? 네 그러면서 조심해야되고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 투가 뭐의 투다 전치사의 투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 이 부분의 생김새가 되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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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 놓고 괄로 해 놓고 BUT IT NOT HERE ANY MORE 뭐 IT은 뭐 다시 왔어요 THE TOW TREE THE TOW TREE 하고 똑같다 했죠 THERE USED TO BE A TOW TREE HERE 가 뭔 소리였길래? 여기에 키 큰 나무가 언제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됐습니까? 유스트란 조동사죠 지금부터 얘기할게 유스트란 조동사는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쓴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드가 왜 여기 없느냐 아니 참 우드가 왜 윌에 없고 여기에 있느냐 지금부터 설명할 우드는 이런 문장 본적이 있어요 He said I will help you 를 똑같은 문장이 뭐라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 도와줄게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나를 도와줄거라고 말했다 네 됐습니까? 이 우드를 보고는 윌에 무슨 형태를 한다? 과거형이라 한단 말이야 윌이 우드로 바뀌는걸 보고 뭐에 일치? 일치 라고 했었어요 지금 설명할 우드는 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드를 사전 찾아보면 무슨 뜻이 있냐 과거에 뭐 했는데 지금은 안한다 됐습니까? 우드도 옛날에 뭐 했는데 지금은 안한다 인데 이 문법이 조금 어려운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 써있는거 볼까요? 유스트는 현재 하지 않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랬어요 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이라고 했는데 과거의 동작이라고 해도 돼요 과거의 어떤 행동 동작보다 행동이란 말이 낫겠다 그러니까 유스트는 현재는 하지 않는 과거의 행동과 상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설명 먼저 가겠습니다 우드의 설명 예문 우드는 과거에 반복됐던 행동을 나타낼때 쓰며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때는 쓸 수는 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아까전에 여기에 키 큰 나무가 있다라는 예문을 할때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here 그랬죠 그럼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없다고 지금 설명한거냐면 우드로 바꿔 쓸 수는 없다라고 설명한거에요 그럼 우드는 어떨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옛날에 친구들과 여기서 축구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해 라는 표현은 I used to play soccer here 또 되고 뭐도 되냐 하면 I would play soccer here 둘다 과거에 축구를 했는데 지금은 안한다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궁금증이 생기느냐 그렇다면 도대체 좀 더 예문을 보겠습니다 I used to go swimming on weekend 난 주말마다 수영을 가곤 했는데 지금은 안그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used하고 우드라는 녀석이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한다 라는 뜻일 때는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에다 관로하고 무슨 말을 더 쓸 수 있냐 I used to go swimming on weekends but I don't go swimming now 가 이 속에 들어 있단 말이야 이 속에 이 말 지금 관로 안에 한 말 굳이 할 필요 없다 이 문장 속에 다 들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비교해 보냐 만약에 I went swimming on weekends 하면 그건 무슨 뜻이야 I went swimming on weekends 나는 주말마다 수영하러 갔었다 이 뜻이죠 그러면 지금 수영하러 간다는 정보가 I went swimming on weekends 속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 정보는 그냥 옛날에 수영하러 갔었는데 지금에 대한 얘기는 없어 정보가 안 들어있단 말이야 I went 단순 과거 시절을 하면 근데 I used to go swimming on weekends 속에는 과거랑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과거엔 했는데 과거엔 동그라미인데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정보의 양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would로 바꿔 쓸 수 있냐 없냐 따져봤을 때 자 would로 바꿔 I would go swimming on weekends가 되냐 안 되냐는 여러분들 I am I am going swimming 이게 됩니까? I am going swimming 이 무슨 뜻이야? 난 수영하러 가고 있는 중이다죠 되죠? 네 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언제 무슨 형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그때는 used to 대신에 would를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야 행동을 나타내 자 would는 행동밖에 안 된다 했죠 그러면 도대체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 진행형이 되는 애들이 행동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저번에 여러분들 또 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야 되나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로 가겠어 내가 어디 가요 왜 끊어와요 왜 끊어와요 왜 끊어와요 왜 끊어와요 왜 끊어와요 왜 내가 이 짓 왜 합니까 내가 이 짓 왜 합니까 왜 뭐냐 내가 전에 뭔 얘기한 적 있느냐 I'm buying a book I'm holding a book 다 되는데 책을 뭐 사고 있는 중이다 들고 있는 중이다 다 되는데 가지고 있는 중일 순 없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상태동사라고 하는거에요 상태동사 지금 이제 뭐부터 설명하느냐 상태동사가 뭐냐 그 다음에 동작동사가 뭐냐 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설명했던걸 선생님이 문법은 위계적이라 했죠 수학하고 비슷한거 전에꺼 알아야지 다음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전에 여러분들이 진행형으로 표현 안 되는 동사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근데 have가 목다란 뜻일 땐 진행형 된다 했어 I'm having breakfast 나 아침 먹는 중이야 I'm having a good time 난 즐거운 시간 보낸 중이야 할 때는 진행형이 되는데 I'm having a book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연달아서 진행형 안 되는 애들이 뭐냐 하면 think도 안 된다 했었어요 think 왜냐하면 think의 뜻이 I think that he is kind 나는 그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내가 그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다는 표현은 나는 그가 친절하다는 뭐를 뭐하고 있다 의견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I'm thinking he is kind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연달아서 또 안 되는 동사가 뭐 있었냐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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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십니까? 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I am believing that he is a doctor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어 난 그가 의사라고 믿고 있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걸 보고 무슨 동사라고 상태동사라고 방금 얘기했던 그 녀석들은 우드를 가지고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얘를 가지고 지금 큰 나무가 있는 중이다 치자 지금 바꿔서 아까 내용이랑 아무 상관없이 지금 큰 나무가 있는 중이면 그러면 there is being a toll tree here there is being a toll tree here 가 됩니까? 아니요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e 동사는 대표적인 상태동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봤던 이 use to 대신에 뭘 쓸 수가 없었다? 우드를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드는 진행 행동을 나타났듯 쓰며 라는 얘기는 어떤 표현이 가능한 동사만 과거에 반복된 걸 얘기할 때 우드를 쓸 수 있다? 네 그렇죠 진행형 시제가 가능한 동사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드가 이 뜻일 때 우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어요 그 중에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쓰였을 때만 우드 뒤에 뭐 고라든지 메이크라든지 바이라든지 됐습니까? 네 나는 뭐 옛날에 운동하 I am practicing 됩니까? 나 연습중이야 됩니까? 네 그럼 난 옛날에 연습하곤 했는데 지금 안된다는 표현은 I used to practice 되고 I would practice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점점 이제 고급 문법으로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입니다 이제 B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우드가 된다라는 필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I would go swimming on weekends도 되고 I used to go swimming on weekends도 되고 I used to go swimming on weekends도 돼 왜냐하면 I am going swimming 나 수영하러 가는 중이야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The actor used to be very shy when he was a kid 그래서 그 배우는 저 애였을 때 뭐했는데 뭐하지 않나 매우 수줍어 하곤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긴 글에 이런거 집어넣고 글을 파악했는거 이 글을 읽고 사실인것과 아닌것을 구분해라는거 할 때 여기다가 어 그 배우는 뭐 수줍이 많다 하면 틀렸단 말이에요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니다가 맞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used to be shy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used는 would로 바꿨을 수가 없죠 이번에는 왜냐하면 he is being shy 이런건 없잖아 그는 수줍어 하는 중이다 이런 비이동사 가지고 진행형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I would visit my grandparents every Christmas 나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석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줘야될 끝까지 그냥 뭐 방문하곤 했었다 이렇게 안할거야 나는 used와 would가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한다 라고 해석해야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할거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I am visiting 됩니까 네 되니까 얘도 되고 그 다음에 그니깐 그니깐 used는 오히려 신경 안쓰고 다 쓸 수 있어 used 뒤에는 동사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는거야 무슨 표현하고 싶을때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할 때는 used는 동작동사든 상태동사든 구분 없이 쓸 수가 있어 다만 뭘 쓸 땐 조심해야 된다 would를 쓸 때는 I am running 됩니까? 네 그니깐 옛날엔 달리기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한다는 표현은 두가지가 다 된단 말이야 I used to run I would run 두가지가 다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설명은 다 했죠 아까전에 조심해야 될거 Be used to doing 은 뭐 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 됐구요 그 다음에 뭐 조사할거 뭐 특별한거 있나 여기 보면은 이곳에 깊은 우물이 있네요 네 됐습니까? 네 백년전에 이곳에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공동수업하고 그 다음에 시험대비 수업 가야될것 같네요 아 이렇게 되면 또 문제풀이 시험치고 나서 문제풀이가 안되잖아 아 이거 시험쳐야되는데 아 고민이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뭐 또 아멘